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를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을 어떤 사람은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또 이름을 그냥 모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돼서 변화산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하러 갔냐면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가 어떻게 보면 핵심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의 제자들을 꼭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예수님을 가셨는데 이 세 사람과 함께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용모가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굴도 변하고 광채가 나더니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빨래를 해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두 사람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구약의 모세와 일리아 이 사람들은 이미 모세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이오 이 엘리아도 몇백 년 전 그런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모세와 일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에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대화를 하는 순간 어떻게 하다가 깜빡이 제자들이 잠이 들었다가 깨서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곳에 여러분은 이 제자들이 너무나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 모세와 일리아가 떠나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일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을 할 때 그 구름이 그들에게 밀려오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에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모세가 두려움을 느꼈죠 그냥 저 하늘에 있는 문개구름, 먹구름 이런 비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구름이 그때 신의 산에 구름과 함께 하나님 강염하셨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했는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구름이 그 제자들에게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위험과 영광에 압도를 당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몸이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그냥 온 몸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고 거꾸로졌죠 여러분 제가 사회가 할 때 성령의 기름 보험 사회가 하면 어떤 남자분들은 그러니 나는 절대로 안 쓰러져 아, 저건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는데 절대로 나는 안 쓰러질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 기름 보험 사회가 할 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쓰러 그냥 딱 하니까 다리에 힘이 쪽 빠지면서 흐느느느냐 하면서 그냥 쓰러지는 이런 현상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보험 주의 임재가 역사할 때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구름이 덮는 걸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그때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말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임재가 가득하고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다든지 에벨 중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곧 나의 아들 너의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그침에 그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도 엘리아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눈에는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날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이 변화산에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환경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날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그 변화산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 그날 뭐냐면 구약 성경이 열리게 되었어요 아 이 모세와 엘리아는 뭐냐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아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별세할 것 죽으실 것에 대화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거였구나 하고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열렸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성경이 열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제 에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아 이 베드로와 요원과 야구보가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할 이야기를 나눌 때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그날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고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라 아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구나 확실히 알게 됐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세의 말도 엘리아의 말도 아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음성을 들여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한 번의 놀라운 영적인 그런 체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과 변화와 이런 역사를 가져다 주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긴 하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어떤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그게 엄청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머리로만 하면 안 되고 귀로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비 뭐라고 해서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돼 이제는 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할 때 눈으로 보면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은 여러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에 체험을 해야 믿음에 확신을 갖게 돼요 머리로 알긴 하는데 체험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부족해 흔들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앙에 어떤 확신한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빨리 성장을 합니다 아메? 그리고 어떤 고난과 이런 뭔가 환란이나 빗박이 하도 그런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은요 여기 오늘 제자들 체험하고 나서 깨달아졌죠?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 신앙에 체험을 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옆 사람 손잡고 우리 귀로 듣지만 하지 말고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시다 그래요 뭐라고? 혼자 이렇게 우리 연실인 이렇게 한데 네,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옆 사람 아메?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었으면 오면 어떻게? 흔들려 그리고 고난이 와도 이기지 못해요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뭐 이런 역사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이 다섯 가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교회를 다닌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면 물과 성료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중생이란 게 뭐냐면 다시 낳았다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은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중생을 체험해 다시 낳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난다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어봐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도 확신이 부족해 왜 확신이 부족하냐? 그러면 자기가 중생한 체험 물과 성료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체험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전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더욱 자신이 없죠 왜?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중생의 체험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전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왜? 물과 성료로 거듭나고 중생의 체험을 했으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려면 중생, 물과 성료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그때까지 2000년 동안 믿는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의 선생이요 바리세인이요 산에 드는 공의 70인에 굉장한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진 취의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천국 갈 확신이 없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왜? 중생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중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진짜요? 그냥 막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거듭났어요?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거듭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듭났다는데 어떻게 거듭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갔는데 눈물이 막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찬송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 가지고 거듭났대 교회 가서 막 눈물이 이상하게 찬송 교회 간 날 눈물이 났대 그게 거듭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대 그래서 자기는 중생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봐보면 물어보면 어떻게 중생했어요? 어떻게 거듭났어요? 물어보면요 전혀 엉뚱한 소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중생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가 죄 험로 죽었던 내 영혼이 내 영이 다시 태어나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생하는 거 위로부터 다시 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이렇게 중생한 사람은 어때? 새로운 피조분이 된다겠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다 거듭났다 하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중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 된 거지 중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런 체험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교회를 1년 동안 그냥 다니다가 제가 학원에 강의할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확실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니까 완전히 제가 변화됩니다 진짜 새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삶의 목표로 삼았던 그런 목표 인생의 목표 이런 게 다 바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체험을 그런 체험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귀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물과 성료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중생의 체험을 했으니까 이걸 알아요 내 많은 죄가 다 사해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자신은 여러분이 이걸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중생의 체험을 확실하게 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 있잖아요 누구 전도 받아가지고 따라와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좀 듣고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주여하니까 주여하고 아버지하니까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중생의 체험을 안 하고 그냥 종교인이 돼가지고 교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천국, 지옥 설교만 하면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면 당신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습니까? 이런 설교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확실한 중생의 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확실한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지 말고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체험했어요? 전수요? 아, 이제 수연이는 확실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나이는 성령 체험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나이는 방은 하죠? 방은 한번 해봐요 다른 사람은 볼 거 없어 크게 해봐 크게 해봐요 눈 감고 해 그럼? 눈 뜨고 못 하면 네? 우리 나연이는요 웃음이 기가 막혀요 정말 아무데나 가서 웃으면 안 돼 그 웃음은 너무 웃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얼른 방은 해봐요 근데 웃는 거면 웃는 거고 그래도 방은 해야지 저한테 막 눈 웃음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음 약하게 막 합니다 막 이렇게 네 아니, 왜 방은을 요즘 방은 기도 해요 안 해요? 해? 어, 그럼 일어나봐요 그럼 아, 이번에 3일 금식 기도랑 했어요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진짜 3일 금식 기도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진짜? 하루 금식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근데 3일 금식까지 기도했어요 지금 성령 충원 저기 하려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은 구원 받는 날 반드시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 구원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건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뭐를 그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하고 성령 받은 것하고 틀리다겠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근데 이걸 성령 받았다고 안 하고 뭘 받는 거? 성령 세례를 받는 걸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잘 분별을 못해 그래서 이거 막 성령 못 받은 것들은 천국도 못 가 막 이렇게 설균한단 말이에요 성령 못 받은 것들은 천국 간다고 어디가 나와 있어? 막 그러고는 그러면 나는 성령 못 받는데 나는 천국 못 가네 사도형령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보니까 성령 받았냐 안 받아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 못 받았다겠죠 그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아서 기도시키고 나서 안수하니까 전부 다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구원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넬로의 가정처럼 베드로 가서 설교하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 임해가지고 구원과 성령을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 성령을 반드시 여러분 그런데 나중 받든 함께 받든 상관하지 말고 반드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나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성령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산을 보내리니 내가 가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산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와 영혼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성령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돼 나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격이 그냥 저는 적당히 뭘 못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인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냐 얼마나 연구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 안에 거여야 된다는데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그냥 적당히 못해 연구를 하지 뭐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했더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냐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디로 갔니 희석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디로 갔니 형 통하게 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 요소와 함께하냐 나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계속 얼마나 여러분 이거에 대해 연구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마찬 어떤 게 딱 의문이 생기면 그거를 제가 몇 날 며칠 아니면 몇 년을 그리고 성경에 난해구절이 있으면 예전에 어떻게 했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점에 가가지고 그걸 어떤 데는 책을 사지만 난해구절을 해설 책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석 이게 아니면 설교 이런 걸 다 뒤져보고 그 난해구절을 찾아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서 그걸 발견하려고 이렇게 해요 성격이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체험을 해야 돼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령 체험을 못하면 이게 반쪽 그리스도인이에요 반쪽 그리스도인 온전한 진짜 예수 참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주의 증인이 되잖아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잖아요 성령 받아야 성령으로 하는 거와 동행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주님 맡겨준 사명과 직분도 감당하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다 어떻게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체험은 당연히 다르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야 아무도 없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 사모해야 됩니다 아메? 오늘 너무 실망이 커요 첫째 사모해야 돼 두 번째 기도해야지 그냥 속으로 사모 성령 받고 싶어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사모하고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 부어달라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이만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도 오순절로 뭐하다 성령 받았어요? 기도하다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 그 말씀 믿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의 힘을 쓰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으려면 중요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성령 받는 데는 거의 중요한 게 첫째 뭐냐면 통성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불을 지져서 하는 통성 기도 그냥 속으로 조용하면 성령 받기 어려워 그냥 불을 짓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성령 받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 끈질기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쭉 하고 한 1분만 통성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나면 성령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불을 짓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 사도영전 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당대의 복음을 전하여 손을 얹을 때 병이 낫게 하시고 하면서 통성으로 불을 지어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받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붙들고 막 성령 부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총회에 갔다가 끝나고 나서 청계산을 가봤어요 지금 제가 서울에다가 어떤 영성센터를 세우던지 뭔가 이제 그런 어떤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서 기도를 하더니 근데 막 너무 저한테 어떤 둥치가 큰 거를 사람들이 말해 어떤 분은 나한테 지금 전화와 가지고 뭐냐면 그 분당 있는 데가 43만 평이 있는데 43만 평이 43만 평 그런데 저보다 그래요 지금 몇백억인데 170억으로 깎아놨다고 그래서 이야 참 그게 제가 하여튼 그게 지금 거기가 굉장히 뭐냐면 금사랑이 땅이 근데 이 정보를 몰라가지고 지금 2년만 있으면 그게 이게 몇백억 갖고는 이게 뭐 해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2년 있으면 우리 성도는 좀 알죠 제가 얘기해서 이게 공원의 일몰제라고 해서 공원에 묶여있는 사유지가 다 풀려요 그러면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근데 제가 청계산에 가봤어요 청계산 기도원 가보니까 거기 바로 강남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당은 조그마하게 본당은 한 30평밖에 안 되고 이제 부속 건물이 여러 채 있고 위에가 산이 이제 그 산 속에 있으니까 근데 산에서 막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차가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보니까 에베당 안에는 한 10명이나 있고 산에서 그렇게 많이 부르짖어요 기도에 근데 저를 태우고 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경기가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러 많이 안 왔는데 요즘 사람들이 힘든가 봅니다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러 옵니다 굉장히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 기도원을 저에게 좀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저게인데 아유 그 밑에 가까운 데가 기도원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전철력이 생겨가지고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냥 이게 뭐냐면 하우스 천호인데 도로카에 거기에 화원들이 쫙 있는데 그게 천만 원 넘어 편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이 나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돼지를 한번 해보면 돼지가 지금 그게 천사백 몇 평이고 나머지 전으로 된 거 이만 하면 이제 수천평 되는 그런 데인데 그래서 적게 줘도 이게 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부원장한테 가서 이거 좀 팔아요 그랬더니 그런 말 말아요 그랬대요 팔아요 그랬더니 그런 말 말하라고 그랬대요 그래 나한테 그 목사님 그래 목사님 그 천계산 기도원을 하려면 기도를 더 세게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세게 많이 해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 또 그 목사님 부원장님 양자 양아들하고 또 아는 목사님한테 또 얘기를 해놓고 지금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좋은 게 가서 제가 보니까 좋은 게 산에 가서 막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산이 높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기도하기죠 우리가 여러분 성령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냥 쭉 속으로 이러고만 있으면 성령 받기 힘들어요 저도 해봤으니까 알죠 쭉 속으로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쭉 쭉 쭉 쭉 주연하면서 부르죠 막 기도하는 거에요 굉장히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자 너는 내게 부르짖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을 캔다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불을 지져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아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집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있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바울이 갔더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원래 원어에는 믿은 후에 성령 받았느냐 이런 뜻인데 믿은 후에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대 그럼 너희 무슨 세례를 받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냐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쫙 설명해 주고 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걸 얘기해 준 다음에 기도를 시키고 사도 마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12명 그래갖고 성령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다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데 아무 은사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 받았다는데 능력도 안 나타나면 이거는 여러분은 어때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고림도 은사 12양에 있는 아홉 가지 은사를 다 받았대 그리고 그럼 한번 애언해 봐요 못해 아니 자기가 아홉 가지 은사 다 받았을 때 방언 통변에 못해 방언 통변도 못해 투시도 못한 거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게 투시의 은사인데 이런 것도 할 줄은 모르는 능력 행하면 은사가 거기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그럼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다 받았을 때 아홉 가지 은사 해보라고 하면 못해 그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받았으면 안 나타나?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순절날도 성령이 이만했거든요 방언을 했어요 그 방언은 지금 우리 나연이 안 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루루루루 이런 방언은 아니고 뭐예요? 영어로 하고 아랍어로 하고 헬라로 하고 또 로마로 하고 이렇게 각 나라말로 16개국의 언어로 16개국 이상에서 왔으니까 그런 각 나라말로 하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은 웨이린 칼날 수도 이리 조환 이렇게 하는 건 천사의 말이에요 이것도 방언인데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방은 어때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런 말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뭐 있어요? 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못 받았어요? 그 전에 목회자가 아볼로였어요 아볼로 아볼로는 어떻게 되냐? 온날로 말하면 말씀, 말씀, 말씀만 하는 그런 목사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말씀 중심의 교회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메? 얼마나 우리도 성경이 없는 건 안 해 오직 말씀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성경이 없는 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저도 얼마나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고 철저하게 성경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때? 성경이 뭐를 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은 구원 받는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아했나? 성경 받아야 돼 아메? 그런데 아볼로는 그걸 모르고 성령 세례 성령에 대해 몰라 말씀, 말씀, 말씀만 해 그러니까 그 아볼로가 말씀, 말씀, 말씀만 하는 이 사람이 거기서 목회를 했으니까 그 교인들이 어때요? 성령에 대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니까 다 성령을 못 받은 거야 그런데 전에 말씀, 말씀, 말씀만 하다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네가 와서 안수할 때 성령 받은 바울이 가니까 거기에 어때요? 너희들이 믿은 후에 성령 받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있는 거 들어보는 거예요 야, 그럼 믿은 다음에는 성령 체험을 해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설명을 하고 기도시킨 다음에 안수를 하니까 전부 다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야, 여러분은 어때요? 이거를 이 뭐냐면은 그냥 봐, 성령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으로 확실하게 검증되고 이게 성경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진짜 목사들은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 여러분 몰랐죠? 제일 똑똑해 자기가 그래서 목사들은요 진짜 은혜 받기 힘들고 누가 말하면요 그걸 잘 안 받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게 제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단 총회에 가서 목사들 모아놓고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무슨 설교? 오전, 오후로 했네요 오전은 이 성령에 대한 걸 했어요 성령에 대한 걸 오후에는 이제 다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교회 2000년 역사에 있었던 것부터 하니까 쫙 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목사들이 똑똑해가지고 안수도 안 받으러 절대 자기가 똑똑한데 그런데 딱 저한테 안수 받겠다고 방은 통성기도 시켜놓을까요?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총회에 제가 이제 갔었잖아요 가니까 여러화 같은 앵콜 요청이 있어가지고 11월 달에 저보다 다시 와서 총회에서 이제 뭐예요? 다시 목회자들을 상대로 이제 부응회를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그 동성교에 가가지고 전국에 그 작은 교회 살리게 해가지고 200 몇 십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도 목사님 사모님도 멀 때 뺑악하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딱 그분들이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런 선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뺑악하게 그냥 성령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은 어때요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걸 몰라가지고 제자 훈련 강력하게 스파르탄식으로 제자 훈련만 했던 말씀 말씀만 했던 목사예요 그런데 말씀 말씀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말씀 성령 기도 이게 영성생활의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세 가지가 딱 조화를 이루어야 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중생에 체험을 했으면 이제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무슨 체험을 했네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세 번째 무슨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래도 아멘소리가 좀 크네요 우리 꿈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꿈이 있는 교회 이럴 때는 딱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라고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의도를 딱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의도를 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꿈의 교회 가면 꿈이 있는 교회라는 걸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무슨 의도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눈치코치가 빨라야죠 딱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한 번 어떻게 해 아 착하면 착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이제는 뭔가 좀 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했다 이런 것으로 위안받으면 안 돼요 기도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반드시 목적이 뭐예요? 응답을 받는 데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주님과의 교통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죠? 주님과의 대화라고 그래요 기도를 그렇지만 반드시 기도하면 뭐를 받아야 돼?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주님과의 기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오늘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제자들 또 기도했는지 안 나왔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아요 제가 보면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요 우선 저한테 이번에 그럽니다 뭐냐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아유 청마가 먹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나한테 사주라는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계속 그러더라고 근데 뜻밖에도 그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이 당신 소리를 잘 들으시니까 뭐 먹고 싶다는 거 항상 빨리 주시잖아 이제 제가 그랬는데 제가 어제인가요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모님이 전에 그 뭐 청마가 좋아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지금 청마가 가지고 가고 있었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요즘 청마가 비싸다면서요 좀 비도 많이 오고 막 이렇게 오래 많이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아니 저는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는지 어쩌지 기억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갖다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올라갔어요 여보 당신이 말한 데 그거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이건 이렇게 빨리 들으신지 모르겠다고 다른 것은 뭔데 이런 것은 빨리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작은 사소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서 들어주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아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할까 왜 사랑한다면 이런 응답이 없고 살아계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속으로 생각만 해도 그게 막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지고 해버리면 그때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려워 내가 속으로 마음만 먹었는데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걸 다 하시니까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두려운 생각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원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기 위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얻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야 됩니다 기도해도 목사님 저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굉장히 잘못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 가장 중요한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구하면 응답이 안 돼요 믿음으로 구해도 소용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세 번째 간절히 구하고 네 번째 끈질기게 구하고 기도는 뭐가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불량이 차면 응답이 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그리고 뭐가 기도에 응답이 하려면 기도에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있다든가 불순종했다든가 어떤 부부싸움하고 나서 화해를 안 했다든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기도에 응답의 방해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장애물이 없으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성공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첫째 무슨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중생에 이거 거듭나며 중생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 체험이 있어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체험 네 번째 뭐냐면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했죠 아메 다니엘도 보면 신령한 막 그런 체험을 하고 에스겔도 보면 신령한 체험을 하고 이사야도 성전에 들어갔다 거기서 에베드로 갔다 신령한 막 체험을 했잖아요 아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입신을 하고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막 깊은 기도하다 신령한 체험을 했잖아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에베를 들어갔다가 신령한 체험을 했죠 여기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신령한 체험을 했잖아요 에스겔은 막 주님이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요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해도 할 뿐만 아니라 막 들어가지고 주님이 들어서 옮기는 막 엄청난 그런 막 체험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면 이런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오늘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임제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임제가 임했어 놀라운 하나님의 임제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어때요? 완전히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신령한 영적인 체험은 주로 언제 이루었냐면 깊은 기도를 해야 이런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해요 아멘 그냥 조금 기도하다 이러면 이런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잘 못해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환상이 열리게 되고 입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제와 영광을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조금 쭈쭈쭈쭈쭈 하다가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런 체험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면 더 많이 기도의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도를 오랜 시간에 그러면 놀라운 일 저는 제가 이런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성령 임한고 난 다음에는 뭐 계속 체험의 연속이에요 체험의 연속 체험의 연속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는 것이 실제적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전에도 기도 응답 체험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게 있었지만 성령 임한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 신자에게는 중생의 체험 성령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신령한 영적인 체험 그리고 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야곱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야폭강 나루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환도뼈 맞아가지고 깨어지는 체험했죠 깨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뭐로 변화됐어요? 이스라엘로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안 되고 그대로 옛 사람 그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깨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는 체험을 했을 때 내가 완전히 깨지고 나면 어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깨지고 나니까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모세도 깨어지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이런 깨어지는 체험을 해야 완전히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야폭강 나루터에서 이제 야곱이 깨지고 나면 깨지고 나니까 우리가 깨지고 나면 첫째 고난이 그쳐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안 깨어져 가지고 보면요 고난이 많이 있어 성도들에게 그래서 첫째 내가 깨지면 고난이 빨리 끝나 연단이 빨리 끝나 그 다음에 깨지면 축복의 시간이 앞당겨지고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일꾼을 쓰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깨지면 변한다겠죠? 새 사람이 된다 했잖아요 깨지고 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데 안 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환경으로 깨뜨리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깨뜨리고 문제로 갖다가 문제 방망이로 두드려 깨뜨리고 막 이렇게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질병으로 깨지고 문제로 깨지고 환경으로 깨지고 사람으로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일 좋은 것은 말씀으로 깨지고 제일 좋은 것은 기도로 깨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은 말씀으로 깨지고 제일 좋은 것은 기도로 깨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막 질병의 방망이로 두드려 맞아 깨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환경의 방망이로 문제의 방망이로 사람으로 인하여 깨지면 진짜 고통스러우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말씀의 방망이로 깨지고 기도하다가 야곱이 야뽀강 나루테에서 하나님의 사자한테 맞아가지고 깨진 것처럼 기도하다가 깨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거기를 분이엘이라고 또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깨진 것처럼 여러분 다메색 도상에서 바울이 사울이 주님 만나가지고 깨진 것처럼 주님 만나면 깨져 이렇게 깨지면 그게 축복입니다 깨져야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반석이 깨지니까 거기서 생수가 흘러났잖아요 내가 여러분 강파가 깨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깨져야 돼요 깨져 안 깨지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 반석이 깨지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주구하는 영혼들이 광에서 살아났잖아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니 주님도 깨지니까 생명의 역사를 이루죠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뭐로든 깨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깨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아멘 내가 안 깨지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인데 깨지면 변화가 됩니다 고난이 그칩니다 깨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깨지는 걸 두려워해요 저도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매일 그런 기도를 제가 요즘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설교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다 또 어떻게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라 이걸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얘기 수년 동안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소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쓰시게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한 거예요 내가 깨지지도 않고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쓰시게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지도 않아가지고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새롭게 빚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 능력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고요 왜 안 쓰시냐 그러면 막 능력은 받았어도 깨지지 못한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안 써 어떤 분은 보니까 막 능력은 있고 머리도 좋고 막 갱탱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교회를 분쾌 안 하더라고 왜 안 그러나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그릇이 이게 안 돼요 그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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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도 넓히고 큰 그릇이 돼야 돼 그래서 조그만히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어떤 분이 먹어서 총회를 안 왔다더라고 근데 같이 가 이제 청계산 갈 때 어떤 우리 증경 총회장님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어 왜 안 왔냐 그러면 병원에 이분이 무슨 큰 병으로 서울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장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친한 목사님들이 막 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친한 분이 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 중요한 병원에서 또 이게 면회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못 오게 한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면회가 안 된다고 그러한 중고 못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 지나고 나면 갈 수도 있어 근데 이분도 목회를 하니까 바쁘게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가가지고 이분이 퇴원해갖고 시골로 내려가셔버렸어 그래서 총회니까 오시라고 하니까 안 온다 왜 안 왔어?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신방도 안 왔다고 삐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진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좁으면 어떻게 큰일을 하냐 그런 쪼자는 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내 속으로 그런 말을 거기서 안 했지만 속으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요 아메? 근데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를 어떻게 주세요? 막 뭐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써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제가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돼야 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뭐를 주세요 보다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고 주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주세요 내가 그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 나를 쓰시죠 내가 큰 그릇이 되면 크게 쓰시고 저 그릇이 되면 저 그릇이 안 됐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옥합이 깨지니까 거기서 향유 냄새가 났잖아요 내가 깨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진동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질 때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쉬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가 믿었던 그런 것들이 다 내가 깨지고 막 하면서 완전히 깨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막 이런 것들이 깨질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게 나의 자아, 교만, 이런 고집, 혈기 이런 것들이 깨져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내가 안 깨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겨요 주님 나를 깨뜨려 달라고 아멘 깨뜨려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깨진 사람은 온유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꼭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다섯 가지 체험이 꼭 있어야 돼 교회를 다닌 사람한테 첫 번째 무슨 체험? 중생에 여러분 확실히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두 번째 무슨 체험? 성령 체험 구원만 받아가지고 왔는데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세 번째 무슨 체험? 기도응답의 체험 기도응답의 체험 네 번째 무슨 체험이요?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은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깨지는 체험을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깨지길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깨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이래요 근데 모세처럼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 쓰시잖아요 안 깨져가지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죠 모세가 안 깨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갔으면 광야에서 모세 손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다니까 다 죽었다 성질이 그대로 살았네 얼마나 모세한테 맨날 대들고 난리쳤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또 저기 합니까 모세 손에 다 죽었어 근데 모세가 깨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만 생기면 백성들이 막 모세 원망하면 돼 엎드려 깨지니까 엎드려 엎드려 깨진 사람은 그래 다투지 않고 엎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깨지고 나니까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가 깨지는 것이 복입니다 엎드려 엎드려 깨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건 느낍니까? 저도 보면 그래요 너무 안 깨졌어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죠 좀 더 많이 깨져야 돼 아직도 안 깨졌네 그건 뭐예요? 아직도 안 깨졌다 하면은 아직 멀은 거예요 아휴 진짜 딱 보니까 많이 깨졌어 그러면 어떡해 벌써 틀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안 깨졌다고 이러면은 앞으로 저 사람 깨지려면 좀 고난도 많이 받고 연단도 받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건데 그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깨지지 말고 주여 말씀으로 나를 기도로 나를 하나님을 만나서 깨져야 돼 깨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나타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죠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